본인 가물기가 좀 세요 사주상으로도 봐도 그렇고 집안에 분명히 빌던 분이 계시거든요 우리네처럼 그러다 보니 본인도 금전이나 사람으로나 여자도 있잖아요 대대로 되지도 않고 금전도 벌어도 내 손에 수증이 남는 게 없어요 맨날 주머니가 빵구나서 어디에 자꾸 새 있는 것 같아 그 사람도 내 사람이어야 되는데 내 사람이 아니야 알고 보면 내가 품에 앉다 보면 적인 거지 그런 것처럼 본인은 이 가물기 좀 다스리거나 조상을 좀 다스려서 가시지 않으면 더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몸은 괜찮으세요? 잔병치레는 계속하고 잔병치레기보다는 우리가 봤을 때는 벌써 신의 기운이 치고 들어오니까 본인이 못 버티는 것도 없잖아 했고 이제는 많이 지쳐 있어요 이래저래 지쳐 있다 보니까 그래서 이 신의 기운을 많이 다스려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 그러면 본인이 더 답답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본인은 일을 해야 되는 사주고요 그리고 쉬면은 본인 자체가 힘들어해요 병이 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일을 해야 되는 사주이고 어쨌든 반짝반짝한데 빛나는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려학을 좋아하는 것 같은데 답답하실 때는 가끔 등산으로 또 한번 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으실 것 같아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내가 무엇을 할 건지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본인 친구랑 동업을 동업한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됐어요 3년 정도요? 동갑이세요? 네 어쨌든 내가 봐서는 올 하반기나 내년 초에 본인 내가 좀 이렇게 갈라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 다스려서 가시고 이제는 이제는 그리고 가끔씩 쉬는 날에는 약초로 캐시든지 아니면 산을 한번 타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고요 수문장이 많이 내가 봐서는 수문장이 좀 막힌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게가 장사가 될 때는 되게 잘 되는데 안 될 때는 진짜 어때면 답답할 때가 많거든요 그거로 좀 풀고 나면은 제가 봐서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장사 계속 하는 거죠? 네네 장사를 하셔도 되는데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두 분이 좀 째질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떨어질 일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금전적이라든지 성격 차이라든지 뭐 성격은 서로 안 맞는 거 이미 알고 있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금전은 금전은 후자고요 본인에는 일단 성격이 안 맞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두 분 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금전 그래서 그래도 2문이 남아야 되는데 차티고프티고 나면은 겨우겨우 두 분이 풀칠하고 있다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끌어가야 될지 아니면 손을 놔야 될지 두 분 다 고민을 하고 있으니 뭐 한쪽으로 몰빵에서 가시든지 아니면 한 분은 딴 데 가서 하시든지 그게 훨씬 낫지 않을까 본인은 동업 자체가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은 내가 보면 장사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네 같은 일을 좀 하셨으면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주 자체가 어디서 많이 듣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신의 기운이 발동할 텐데 올해 어떻게 이렇게 사실지는 모르겠으나 좀 많이 다스려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네 그냥 쉽게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쉽게 쉽게 하는 얘기는 아닐까 본인이 정말 답답하면 뭐 신의 길을 가지 않으실 거면 뭐 3년을 한 번이든 신을 다스려서 조상을 다스려서 사업으로 장사로 많이 풀릴 수 있게 가시든지 그리고 답답하시고 나면은 맨날 붙할 수 없고 맨날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럴 때는 산을 한 번 타셔서 그러니까 돋다꾸는 마음으로 산에 올라가셔서 정상 한 번 찍고 내려오시는 것도 본인한테 오히려 체력이나 기적으로나 훨씬 더 나으실 것 같아요 너무 높은 산 올라가지 마시고 나즈박한 산 올라가셔서 가끔씩 한 번씩 산 한 번 타시는 것도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제가 여기 말고 이제 좀 소문난 데 유명한 데도 많이 찾아다녀봤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지금 하신 말씀이랑 비슷하세요 너 아무래도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그냥 하신 그 저희 그 동네에 어떤 분이 계신데 그냥 저 보시고 너 좀 약간 그쪽이니까 정말 하기 싫으면 다스려야 되는데 그래서 그 쇠눈치 같은 거를 많이 몸에 가지고 있으래요 그래서 팔이랑 발이랑 목걸이랑 다 이제 금이 아닌 것들로 이렇게 악세사리를 제가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나아지셨어요 그래서 그렇고 그리고 제가 칼 잡은 지 한 20년 정도 됐어요 음식 배운지가 그래서 너는 직업도 장사하는 것보다 남밑해서 그냥 칼 잡고 주방에서 일하는 게 나을 수도 있다 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계속 그러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게 맞는 건지 그거는 다 선생님마다 다 틀려요 그리고 그 선생님을 본인을 다스릴 수 있는 원력이 있으시니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고 무당마다 선생님마다 비법 우리네 가게집 가면은 음식 장사를 하시면 비법이 다 틀리잖아 똑같은지 선생님들도 다 틀려요 그러기 때문에 어떤 선생님을 만나서 어떻게 꽃이 피해냐라는 그건 본인이 정하시면 될 것 같고 내가 봐서는 신의 꽃은 피었어요 피었는데 본인이 가기 싫어하니까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본인은 우리네처럼 분리도 만신히 계십니다 그러니 저도 엄마가 20년 넘게 눌리셨지만 결국은 신의 길을 갔거든요 저는 본인보다 증상도 더 없었어요 그냥 남두처럼 그냥 보이는 것도 없었고 뭐도 없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조선꽃 하다가 신을 받았지만 본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되는 일이 아무 일단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되는 일이 없는데 본인이 뭐 어떡하겠어 본인이 칼만 잡는다고 해서 물론 장군줄이 쓰니까 칼을 잡겠지만은 칼을 잡는다 해서 본인 삶이 나아지면 좋지만 내가 봐서는 지금으로 봐서는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본인도 지체했단 말이야 진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자꾸 상처가 들어오고 사람 보기도 싫고 어떨 때는 이제는 싫은 거야 칼 잡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되게 싫어하거든 근데 내가 봐서는 결정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그냥 가시는 것도 시내길 가서 도딱으로 또 다니시는 것도 더 낫고 본인은 한 절에 못 앉아 있는 사람이에요 활동 명사를 누비해야 되는 사주 팔자가 그런 팔자이다 보니까 한 군데 짱밖이 있으면 답답해요 나가고 싶어요 어느 날 뭐 하다가도 미친놈처럼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게 근데 장사니까 어쩔 수 없이 내려앉는 거지 딴 거는 없어요 근데 저는 제가 만약에 이 사주라면 저는 권해주고 싶어요 가시라고 그냥 가셔서 다스리든지 아니면 징장구로 불리든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것 말고는 답이 없나요? 본인 사주가 그런데 뭘 답이 어딨어 벌써 신이 치고 돌아앉아 있는데 답은 이미 결정이나 했지만 결정은 본인이 하시는 거예요 답은 다 내려와 있어요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만약에 간다 그러면 숙이는 거고 내가 만약에 안 간다 그러면 어떤 방법을 해서 어떻게 갈 건지 본인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우리가 정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본인은 어떤 길을 가든 본인의 의견에 따라서 길을 인도해주는 사람일 뿐이거든 맞잖아 그렇죠? 근데 내가 봐서는 신이 이미 꽉 차 있어요 더 이상 개겨서 됐건은 아닌 것 같고 그러니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낫겠습니다 받는 것도 받아야 되는 나이대가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다른 선생님들은 근데 그때 말씀하신 건 20대 초반에 한번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넘어갔고 그리고 뭐 42살? 3살 정도 되면 받아야 된다 그때 놓치면 너 진짜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어떤 선생님이 그러셨거든요 그거는 이제 선생님마다 틀린데 어차피 본인은 가야 되는데 한 살아도 젊을 때 가는 게 낫지 않겠어요? 저는 그런 마인드거든요 어쨌든 내가 본인이 갈 수 있는 나이를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한 살이라도 어려서 가는 게 이 무법의 세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차피 40살이면 어쨌든 본인 자체가 40대가 넘었기 때문에 본인 자체가 어쨌든 인생의 고락은 다 겪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고 나면 오히려 본인이 사람들 상담하기에도 더 나았기도 하고 편하기도 하니까 오히려 사람이 이치적인 일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치를 가르쳐줘도 알 수 있는 나이니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는 본인이 잠자리도 편하지도 않고 인간사가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그러니 그리고 따라두고 몸 주다 보니까 뭐 신명만 오시겠어요 조상에 해가는 조상도 오고 가게에서 들어온 귀신들도 들어오고 몸에 붙다 보니까 어쨌든 몸이 천근만근이다 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럴 바에는 저는 하루라도 빨리 결정해서 빨리 가시는 게 더 현명한 것 같아요 그냥 가실 건 아닌 것 같아요 개겨서 갈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막 다른 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선생님들하고 이제 고객으로 가는 주변 지인들 얘기들 들도록 막 이렇게 점 보러 가고 상담을 받으면 돈을 언제 벌 건지 언제쯤 결혼할 건지 막 그런 것도 말해준다는데 저는 그런 걸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본인이 벌써 신이 앞을 서는데 벌써 우리가 본인 사주를 보면은 아 뭐가 문제지 봐야 되는데 어 수문장이 막혀서 이 사람은 돈줄을 이렇게 열어주면 되는데 그게 아니야 본인이 궁금한 거는 돈 얘기고 뭐 사업적인 얘기면은 우리네가 먼저 보이는 건 신이 앞을 쓰고 뭐 하는데 얘를 뭐 어떻게 다스려 그러니까 우리는 나오는 대로 내가 인간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거든 앉아 있으면 대신판 여기 대신상에 앉아 있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으셔서 본인을 점수하고 있는데 본인 할아버지 할머니랑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인간으로 내가 얘기할 것 같아요 얘기 못해요 툭 나오면은 내 입이 자동 진짜 모토다닐 걸 다다다다다 얘기해 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거는 우리도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 차라리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끝나 근데 이게 아니잖아 본인 사주를 봤을 때는 야 이거 이 사람은 아무리 허튼 돈 쓰지 말고 허튼 짓 하지 말고 그냥 신에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사주가 판명이 나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고 저 역시 마찬가지에요 37의 신을 받을 받았을 때는 그 선생들이 하는 얘기가 내가 파행을 하니까 하는 얘기가 너 마흔 마흔셋 마흔셋 아니면은 마흔일곱에는 천없이 간다 소리가 나오는 거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지 어차피 이래도 무당이고 저래도 무당이면은 한 살이 더 어릴 때 가자 어릴 때 더 간 거예요 빨리 내가 숙여서 간 거지만 본인도 마찬가지에요 근데 이 무법에 들어오다 보면은 제일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제일 후회하는 게 이럴 줄 아선 빨리 갈 걸 그거에요 제일 먼저 후회하는 게 들어와서 그거거든 근데 본인은 이 세계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들어와서 이 세계를 겪으니까 말씀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찌됐든 어찌됐든 저는 이 사주라면은 본인은 신을 좀 다스린 신의 길 가는 게 좋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방법은 뭐 눌러서 돼? 눌러서 될 거면 나도 눌러주지 나도 돈인데 막말로 따지면 그렇게 따지면 돈인데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을 거 같아요 그냥 신한테 만세 부르시고 숙이고 가시면 금전은 금전은 저거 하진 않을 거 같아요 후회는 안 하실 거 같아요 금전에서는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붙어 있다가도 어느 날 보면은 적으로 보이더라 그렇게 말하는 게 이유가 있는 거야 본인한테는 그러니까 본인 주위에 지금 사람이 없어요 다 떨어져 나가고 있잖아 맞잖아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내친다고 아니면 그 사람을 빨창하게 만들든지 그래서 본인이 결혼할 생각도 없고 뭐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냥 금전만 그나마 그냥 편안하게 금전만 벌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돼 그러니까 생활 편치가 않아요 마음이 신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치고 들어왔어요 들어오신 지 꽤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신명해서 본인한테 시간을 주신 거고 이제 시간을 주는 시간까지 다 본인이 그 시간을 못 넘어가면은 그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육체적인 거랑 금전은 후라고 이제 육체적으로 들어가겠죠 정신적인 거랑 그렇게 들어가면 힘들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봐서는 장사도 장사지만 우리 내가 우리 저기 뭐 신제자도 근데 멀쩡히 잘 있다가 그냥 제가 선생님인데 그냥 이렇게 잘 있다가 그냥 신발 닿았어요 그냥 직장도 본듯해 그냥 잘 다니면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직장이 아무리 반듯해도 신이 오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나중에는 이제 지금은 금전으로 치면 나중에는 이제 몸으로 쳐요 네 몸만 치나 이 정신도 피폐해지는 거지 그건 언제쯤 올까요 그렇게 치는 건 왜요 겪으시게요 어 대충 그래도 내가 봐서는 하반기부터 움직이실 것 같은데요 올해요 네 올해 본인이 지금 축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올해 갑진이잖아요 네 갑진이면 할머니가 이제 많이 빨리 움직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본인한테 기회는 다 줬고 다 줬고 들을 거 다 들어 들리고 다 해줬는데 안 꾸린 데잖아요 음 그럼 너 어떻게 해 분명히 불리던 만신이 있어요 집안에 불리던 신명이 있는데 가고 싶지 않으세요? 음 자꾸 오려고 그래 돈 진짜 많이 썼거든요 여기저기 들어다니면서 근데 저도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그런 얘기를 듣고 싶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 언제 하고 돈 언제 벌고 이런 게 듣고 싶은데 다 막아버렸잖아 그러니까 어딜 가도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없으시고 그러셔가지고 근데 우리가 보이는 걸 먼저 얘기해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요 그거는 본인이 만약에 신 얘기를 와서 본다 그러면 아 그때 무당 선생님들이 왜 그런 얘기를 했는지 본인 스스로가 그때는 깨우칠 거예요 지금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못 알아보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표현을 못하겠지만 보이는 걸 먼저 말씀해 드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신이 다 내려왔고 본인이 많이 힘들어 하실 것 같아요 앞으로 더 힘들기 전에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요 난 내가 봤을 땐 그래요 그 돈도 엄청 많이 들잖아요 그거는 뭐 선생님마다 다 틀리니까 그거는 선생님 본인이 원하는 선생님을 찾으면 거기서 정리를 하시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